Q. 와 근데 소품이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 우위에서 어항이 신나. 컴퓨터에 타이콜. Q. 개화기 컨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오래된 짙은 나무 색깔이 있는 레트로 한 풍의 인테리어를 많이 들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요. 인테리어 보면서 어떤 음식을 팔기에 이런 인테리어일까? LA갈비? LA갈비 튀김이? LA갈비 튀김이 뭐야? 갈비를 튀겼네?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음식인데? 튀긴 거야? 저게? 튀기는 거 하긴 통째로 측에서 직접 만든 특수 소스가 갈비 튀김이랑 어울려져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거든요 우리가 생전 처음 만나는 LA갈비 튀김 이게 지금 마라소양 막창볶음입니다 소양 막창 이거는 솔직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당면까지면 말 다 한 거 같아 당면 당면! 당면! 저 꼼꼼히 당면 넣으면 진짜 맛있을 거 같아 당면도 있구나 우리 당면 장기 가슴사 스테이크 플레이팅 너무 예쁘다 미슐랭에서 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한 건데 약불에 이제 오랜 시간 익혀서 야 좀 독특하네요 춘장에 트러플 오일을 거기서 이제 섞어서 오리를 이제 찍어서 자 이게 우삼겹 마라정보입니다 우삼겹 들어갔으면 이건 치트키지 되게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요리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마지막 황제인 것 같이 응 마치 우리가 마지막 황제인 것 같이 네 아니 LA 갈비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튀기면 얼마나 더 맛있겠어 맛있어 잘 나왔어요! 이거 뭐예요? 이게 LA 갈비예요? 지금 LA 갈비 튀김 두 개 먼저 나왔습니다 비주얼다 우와 상상한 건 전혀 다르네 비주얼 짱이다 네? 야 이거 근데 어머 어머 이거 완전 기네 이렇게 오우 길어 오우 양양이 붙어있다 여기에 오우 아 뼈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네 약간 찹쌀 탕수육 느낌이에요 그 질감은 야 이거 이렇게 된 것도 처음 본다 야 이거 약간 옆에가 그 찹쌀 탕수육 같은 느낌이 들어 튀김옷이 그리고 되게 얇아 얇아 튀김옷이 되게 얇아 먹어볼까요 자 저희 지금부터 돈줄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싹 맛있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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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야? 끝내줘 끝내줘 너무너무 바삭돼 너무너무 바삭돼 오우 맛있지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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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년 13 bump 15 bucks 15 Dienst siècle 어 아 아니 고깃죽임이라는 것을 즐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즐겨 받은 것 같아서 웅 Megan tyres 안에가 그치? 겉바속 졸, 런득런득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이 소스 바베큐 맛에다가 마늘 향이랑 시침이랑 살짝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조금 새콤한 맛도 있고 야 그치 뼈 붙어있는 살 어때요? 뼈 붙어있는 살 어때요? 근데 저게 뼈인데 나는 이수신인 줄 알았어 영혼들이랑 소영이 이수신인 줄 알았어요 이야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아 저거 쫄깃한 막창이랑 마라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마라 향 너무 좋아 막창이랑 소, 스지랑 이제 깐냥 이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한 번 먹어보자고 자 일단 가지에다가 막창 동파용 냄새도 살짝 난다 네 마라 향은 아니고 그냥 중국식 중국식 제육볶음 양념 같은 거 중국식 제육볶음 양념 일단 되게 매워 매워 네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고 일단 먹어볼게 이 소스 자체가 매워 야 근데 이거 엄청 매력있다 이런 거 굉장히 건져 너무 맛있다 너가 너무 좋아 너무 맛있다 너 스타일이지 너 스타일 깐냥이랑 힘줄이 들어가 있어서 씹히는 맛도 너무 좋고 와 나 이거 너무 좋아 정신이 확 뜨네 이것도 조금만 먹어볼게 나늘밥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늘밥 어떻게 생겼을까 어머 어떻게 색깔 봐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나 아까 이거를 이렇게 비벼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게요 이렇게 비벼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게요 음 음 와 이 떡볶이 맞는 양 장난아니고 이 마라소스랑 너무 잘 어울린다 마지막에 그냥 그릇에 그릇에 부어도 맛있을듯 하나 정도를 올려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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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알겠습니다 탕수육 두개가 먼저 놔드릴게요 오 엷 오 냄새 너무 좋은데? 어 저희 다른게 한통상स에 두개 Estado 나오면 총 4개 다 나왔습니다 고기 요즘 phải 일시 matar 으응 응 음 음~! 진짜 바삭바삭해! 음~! 아, 뜨거워! 와! 돼지? 음~! 진짜 바삭바삭해! 이게 겉바삭 중인데 일반 탕수육이랑 다르다 양념도 그렇고 그니까? 따로따로 따로 마늘이랑 같이 있으니까 음~! 음~! 어떻게 고기가 쫀득쫀득하냐? 근데 상수육치고 기름진 게 거의 없네 맞아, 맞아 고기 진짜 두툼한데? 한입! 음~! 약간 섭살도 들어간 거 같지 않아? 응, 두툼! 쫀득하지? 식감이 훨씬 좋다, 얇으니까 그니까 살짝 새콤하고 새콤하고 달달하다, 소스가 약간 매콤하고 소친향 많이 나는 약간 사촌 느낌 고기 진짜 너무 궁금하다, 어떻게 만들냐?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탕수육이 아니야 다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 같아 응 근데 너무 맛있네? 음~! 남았던 스테이크 하나 먼저 와, 왜 이렇게 입고? 자, 저희 우리가 센터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우와! 진짜 예쁘다! 플레이팅 봐 플레이팅 진짜 예쁘다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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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베이징 덕스타일 굉장히 약걸로 해서 오랜 시간에서 굉장히 야들야들하잖아요 그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겉이 약간 노릇노릇해 보이는 게 되게 바삭해 보여요 바삭 촉 윤기가 잘 잘 흐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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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이건 진짜 맛있겠다 약간 베이징 덕분에 오! 오! 맛있는 향은 나를 부르잖아요 네 입맛 땡기 연기대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오케이 오! 진짜 맛있나 보다 씻는 거 봐 원래 가슴삼은 살짝 퍽퍽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나 봐요 가슴삼은 비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양포제를 해서 요리를 잘 하신 거 같아 그렇죠 양념을 좀 베게 해준 거 같아 좀 촉촉하게 음 음 엄청 담백해 약간 기념을 섞은 느낌 음 그리고 양념도 돼 있어 약간 간장 베이스 양념도 돼 있고 근데 나는 너무 좋은데? 같이 괜찮네 아니 이거 먹으니까 아니 껍질이 이렇게 바삭한데 어떻게 속이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어? 이거는 춘장에 트러플 오일인 거예요? 네네, 트러플 오일이랑 사과도 들어갔고요 어우 두 개 같이 괜찮네 아니 이거 춘장에 트러플 나 트러플 좋아해가지고 맛있겠다 와우 와우 춘장이랑 춘장이랑 와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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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맛일까 얘기 좀 해줘 형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? 트러플 오일 소스 신기하다 소스가 되게 특이하네 와! 이거 이거? 춘장에 트러플 오일 같이 있는 건데 이거 와 트러플 오일 형이 진짜 잘 어울려 나 아직 안 먹었었는데 와 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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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장 전략이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? 오일 오일도 좀 잘 묻어야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약간 다른 느낌이지 눈이 떠졌어 제일 놀란 눈이야 저게 이렇게 떠 있었어요 저게 제일 놀란 눈이에요 와 말이 안 되는데 뭔데요? 성미라 그런가? 입안에 거 딱 퍼질 때 풍미, 풍미가 장난 아니야 땅콩 소스 베이스고 또 풀안만 베이스니까 이게 국물이 담백하면서 얼큰한 맛이 이열치열이 딱 정석일 것 같습니다 땅콩 소스가 있어서 고소한 향이 엄청 올라올 것 같아요 냄새 어떤가요? 냄새 어떤가요? 땅콩 냄새 나는데? 탄탄면은 원래 땅콩이 나는데? 아 먼지도 모르고 먹는다고 하는 거야? 탄탄면이 땅콩이 때문에 탄탄면인 거? 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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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상자, 상자, 상자 상자, 상자, 상자 상자, 상자, 상자 진짜 아아 맛있겠다 저 면 빨리 봐라? 오! 오 한번에 야이거 아 맛있겠다 면 제대로 끓이셨어? 오! 불리겠구나 뱉으면 안되 오우 쪼그러워 역시! 김혜유 완전 진짜 고소하다 이 땅콩 고소함의 베이스와 살짝 매콤함 같이 배인 것 같아 불 맛도 살짝 나 불 맛도 살짝 나면서 이 고추 기름 이게 완전 풍미로 높여지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